대전시설관리공단 랩이 4대2로 앞서있습니다 대가쿠스 보내봤는데 허예은의 서비스 그리고 권아연 두개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좋습니다 자 슬쩍 권아연 서비스 계속 중진을 노려보는데요 네 네 zą idan의 서비스 짧은 코스였는데요 직성보냈지만 받아냈구요 이어지는 랠리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3구공격 금천구청의 동점이냐 정유미 서브 아 고나현 서브 정유미 맞추지 못하 두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네트에 맞으면 서 서비스 고나현 빠르게 따라가 봤습니다 스타트를 좀 빨리 가져가줘야 됩니다 이 다소 방향을 완전히 들고 있어요 아 와아 네 좋았 다시한번 허예흔 백핸드 쭉 이더 솜 정유미의 공격 2009청의 서브 아 정유미 선수였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이더 솜 받아냈구요 빠른 그렇죠 자 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유미의 서브 아아아아 오우 좋을것 같습니다 예 아아 허예은 네에 황점을 좋습니다 예 아아 어 이런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다점 서비스 아아 세이브 허예은 선수 멈熟 표시를 했거든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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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k 1 2 3 3 3 4 3 5 5 5 5 6 7 광 6 네! 그렇죠. 네트가иту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입니다. 네! 스코어는 8대3 5점 차. 구청인데요 점수는 6점 차입니다 정육이 서브 출발 3구 공격 정육이 서브 출발 3구 공격